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맥북 생활은 오늘도 완전하십니까? 제가 드디어 제 낮은 보이스에 어울리는 화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발령기 화법인데요. 오늘은 이 화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 있는게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맥북을 접어놓고 사용하는 크램셀 모드 일명 조개 모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97.658% 분들이 잘 모르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크램셀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맥북의 디스플레이는 소중하니까요. 물론 크램셀 모드에서 발열로 인한 디스플레이 손상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데요. 다만 풀로 자원을 사용할 때 손가락에 대일 것 같은 그 열기로 제 맥북의 디스플레이를 고통밖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여름에 창문을 닫고 가스비 좀 아낀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운전하는 친구놈의 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한데 세려주고 싶은 상황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램셀 모드를 특히 스탠드와 함께 사용한다면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이미지는 제 맥북의 좌측면인데요. 맥쉐이프 밑으로 이렇게나 크게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정말 큼지막한데요. 이번에는 우측면입니다. SD카드 슬롯 밑에 역시나 크게 공기의 흡입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의 후면부입니다. 자세히 보면 3개의 큰 홀이 있습니다. 중앙의 작은 홀은 흡입구이고 좌우측의 큰 2개가 바로 배출구입니다. 여기를 막아버리면 우리의 맥북이 질식하는거죠. 맥북은 키보드 밑에 내장되어 있는 쿨러가 좌우측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CPU를 시키고 다시 제품의 후면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번 M1칩을 사용하는 맥북 프로의 경우 중앙 상단에 M1 CPU가 위치하고 좌우측에 2개의 팬이 있습니다. 양측면과 후면의 중앙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이 접점 부위에 위치한 CPU를 시키고 뜨거워진 공기를 제품 후면의 양쪽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맥북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크림셀 모듈을 위하여 스탠드를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저놈의 애플 로고가 똑바로 서도록 맥북의 후면물을 바닥으로 향해 세워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가 맥북 안에서 메인보드와 배터리까지 미팅을 갖게 됩니다. 참다 참다 못 참아서 팬이 돌기 시작해도 그 공기로 여러분의 책상을 청소하게 되고 그 먼지를 여러분이 마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물리학에서 뜨거운 공기는 상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이 친절하게도 제품 후면에 큼직한 배출구를 두 개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저놈의 사과는 뒤집어지더라도 제품 설계에 맞도록 제품의 후면부가 하늘을 향하도록 세워놓아야겠죠. 그래야 애플이 강조하는 다이내믹 쿨링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맥북은 소중하니까요. 이 이미지는 M1 맥북 에어와 이번 M1 프로 칩의 맥북 프로입니다. 맥북 에어는 내부에 팬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면을 모두 공기의 순환구로 크게 뚫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사과는 뒤집어지더라도 우리의 맥북은 지키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의 맥북은 비싸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맥북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 밑에 엄지 모양의 좋아요를 향하여 손가락을 한번 튕겨주시고 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